나마스테! 아고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오늘도 저희가 핫한 그룹인데 저거 제가 한 번 봤죠? 닉카체! 잘 지내셨어요. 시간이 너무 흐른 뒤에 만나서 다들 옷도 안 빨고 왔는데 다들 5개월 만인가요? 오랜만에 본 개념으로 딘돈화를 드려요. 디렉션을 해볼 생각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인도노래. 그때도 듣고 어떠셨어요? 아 근데 너무 여운이 남아서 몇 개월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근데 그 노래가 벌써 한 천만이 됐다고.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인도노래를 하나 곧 같이 보고 싶어요. 이거 진짜 뭐냐!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. 저번 것도 물론 좋았지만 말해보겠습니다. 잘생겼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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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 뒤에 좀 잘생겼어. 오 바람. 약간 파벌상으로 이런 느낌이야? 약간 헤드틸 같은? 댄스벨트! 정답! 오케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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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까지! 아 댄스 팀이시구나! 오! 가수 가수이신 거 같아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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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약간 가소롭다는 표정이 나왔으면 돼요 어 근데 가소롭지도 않아요 그니까요 나 지금 슬슬 이제 뭔가 잘못했으면 짓까마나 상대 때문에 잘 못 걸렸다 구성이 아주 아찹니다 멘탈 흔들거부터 거의 이겼죠 심리전 배틀의 신체 조종해주면 안된대 퀄리티가 너무 좋다 영화같아 스탭업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애니메이팅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대춤다 드디어 보여주시나? 드디어 여기도 만만치 않은 팀이었어 강력 조절로 놀랬어 놀랬어 도발 맞받아 칩니다 와 저희도 안은 안거죠? 도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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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의 주인이십니까? 비중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배틀하시는 분이 다 비중이긴 합니다. 일단 되게 멋있었어요. 댄스 배틀을 진짜 안 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박는 게요. 한 가지 의문점이 있긴 했습니다. 둘 팀 다 너무너무 잘했지만 첫 팀의 댄스 시간이 너무 불공평하긴 했어요. 둘 팀이 너무 뽐낼 시간이 없이 첫 팀이 다시 들어왔어요. 아쉽긴 하다. 이건 저지가 판단을 잘해주셔야 합니다. 많은 트렌드에 있는 음악들이 많으니까 혼자 계실 때 찾아보시고 도움이 되지 않나요? 뮤지션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. 사랑해 얘기 좀 해주세요. 사랑해가 저희 디크런치가 코로나가 또 끝이 났지 않습니다. 많이들과 함께 대창하면서 즐길 수 있네요. 대창! 자 한번 쿤연꺼 한번 쏴주세요 다 같이. 5, 6, 7, 8 사랑해 사랑해 사인 널 그 누구보다 더 내가 진짜 못잘만 널 세상이 변해도 곁에 있을게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부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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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에 가서 정말 공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제 디크런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인도에 계신 팬분들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불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overheard 구독과 좋아요는